저희는 이제 서울 가는데 서울 가는데 약간 지금 뭔가 이렇게 가기 약간 좀 아쉬운 왜냐면은 칩샷이 원래 각 좁히는 골키퍼 넘기는 그 맛인데 혹시 진짜 골키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 골키퍼가 없지 않아요? 골키퍼 있어요 나 개인장갑 안 들고 왔어요 그 장갑 있어야 돼 장갑 있어요 장갑 있어요? 아 진짜 가요? 진짜 진짜 4개 하시죠? 4개요? 선수 저희가 해서 아니면 아 우리도 하셨고? 네 근데 4개 하면 저희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 넣으면은 반병지가 사는걸로 아 진짜 저 오늘 출연시 하나요? 네 5명 하면 반병지가 사는걸로 오케이 오케이 실패하면 실패하면 사는걸로 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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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distorted 스테인 dicht 아 아 chaos 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 스팸 와 aah 와 이거 맛있긴 한데? 이거 반명진이니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제일 잘 들었어요. 말을 못하는데? 13명이 아닌가? 안 막을 수 있는 거 같은데? 아니 차이전에 이렇게 돌아가신다. 아예 안 뻗고 있었어. 아 이거 침착x2 아 이거 침착x2 황병 씨 화이팅! 황병 씨 화이팅! 시작! 왜 안 되지? 아! 아! 아유! 아유! 잠깐만! 시작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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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와! 오! 운동지가 잘했어요. 여러분 이건 의뢰! 의뢰이기 때문에 계산 없습니다. 여러분 갑이 되십시오. 갑을 내면 이렇게 힘든 거 안 할 수 있어요. 팀샷도 세 개 생긴 게 보이는데.. 그냥 서서 칩특할 수있습니다. 업이 되십시오 여러분. 팀샷 잡 Loud renley 나 아까 그냥 하길래 시기가 좀 쉬어 보였어. . 근데 진짜 쉽지가, 쉽지ятно. oa! equβ! mikeywo report 구독 많이 해주세요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구독해주세요